사랑스러운 나의 도시아 사랑스러운 나의 도시아 사랑스러운 나의 도시아 어, 어린 친구들도 이 말을 잘하고요 저희들 저희 세배들은 조형루의 형님의 노래로 만나고있고 자, 여행이 맡으세요! 함께 해주실 건가요? 자 그렇다면 이름을 불려주시고 저희들 불러 달라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갑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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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들어가봐 처음 하생님 사랑스런 매력과 소중하생의 에너지 넘치는 퍼트먼스가 좋아할 부분이 정말 대충 두드러워 가세요 두드러워가 팀 Lei의 문장 소민준 선거 소민준 선거 대부분의 재받이고 모든 으마자 기atri 이 다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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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. 여러분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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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상은 이 영상에서 전화할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은 이 영상에서 전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.